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어릴 때는 쓰기만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즐기거나 혹은 물처럼 마시며 하루를 살아가게 된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커피화학 2부작 중 상편인 커피와 카페인의 화학입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분도 커피가 식물의 씨앗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커피나무에 매치는 커피 체리 속 콩처럼 생긴 씨앗이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화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려 하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 커피콩은 우리가 카페에서 보는 갈색 혹은 검은색의 형태가 되기 전 밝은 색상을 갖습니다. 여러 체리 과정을 거치면 커피콩은 연한 황색을 띠는 밝은 씨앗으로 얻어집니다. 이후 커피콩의 열을 가해 굽는 로스팅 작업이 이루어지며 서서히 커피 향이 강해지고 차를 우려내기 적당한 친숙한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식품 혹은 식재료에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색상이 점점 어둡게 변하며 맛과 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설탕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캐라멜화 반응이 될 것이고 그 외 거의 모든 식재료는 마이아르 반응을 통해 맛과 향이 풀려납니다. 마이아르 반응의 핵심은 당과 아미노산 사이의 화학 반응과 결합으로 요약됩니다. 커피콩은 씨앗이니 쌀과 같이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진 곡물이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곧 당분자들 외에도 다른 성분들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커피콩이 흔하게 사용되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유래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음용되는 아라비카종, 그리고 조금 더 카페인 함량이 높고 콩고에서 유래한 품종인 로브스타입니다. 비록 함량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품종의 커피콩 모두 절반 이상은 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이아르 반응을 위해서는 아미노산 혹은 아미노산들의 중압체인 단백질이 필요한데 약 7에서 10% 함량으로 생각보다 풍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커피콩에 열을 가해 구웠기 때문에 갈색으로 변하며 구성 분자들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반응과 변화, 그리고 다양성과 구체적인 화학적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고리 형태를 이루는 6개 탄소로 이루어진 당분자는 열이 가해짐에 따라 자체적인 에너지가 높아져 구조 변화가 용이해집니다. 고리가 풀리며 산소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되죠. 물론 역반응도 가능하지만 마이아르 반응의 진행에 의해 억제됩니다. 마이아르 반응을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생물체를 이루는 핵심적인 아미노산은 20종으로 구분됩니다. 20개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공통된 부분이 발견되죠. 조금 더 간략하게 나타낸다면 질소와 수소가 결합한 염기성 작용기인 아민부분, 그리고 탄소와 산소가 핵심인 산성 작용기인 카복시산이 공통요소입니다. 한 분자 내에 아민과 산이 함께 존재하며 이러한 공통요소를 보이기에 우리는 아미노산이라 부릅니다. R로 표기된 잔기 부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아미노산의 20가지 다양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고리가 열린 단과 이미의 아미노산이 만나게 됩니다. 두 단계의 세부 반응을 통해 산소 이중결합 대신 질소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며 두 분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쉬프 염기 형성 반응이 먼저 진행됩니다. 그리고 질소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며 열린 구조가 만들어진 후 다시금 고리화가 진행되는 아마돌이 자리옮김 반응이 뒤따릅니다. 단순한 열처리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으로 설명되는 과정은 실제로는 당의 구조 변화와 쉬프 염기 형성, 아마돌이 자리옮김 반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커피에 암유된 당과 아미노산의 화학 반응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파이롤이나 파이리딘, 파이라진, 페놀 등의 고리 구조들의 형성은 조금 전 살펴본 고은에서의 마이야르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향을 갖는 구조로 유명한 알데아이드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의 열분에 수반되는 스트레커 분해 반응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본 다른 구조들과 함께 말이죠. 퓨란이나 알코올, 키톤 형태의 향 분자들은 당의 열분해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는 커피향이라고 단순히 묘사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커피향은 황이 함유된 싸이올 분자들이나 알데아이드, 파이라진, 구어이아콜 등 수많은 분자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결과입니다. 커피한젠에는 화학물질의 종류만 약 천여종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향 분자의 종류도 많으며 어떤 방식과 온도, 시간으로 어떤 품종과 형태의 커피콩을 열화학 반응시켰냐에 따라 구성하는 요소가 같아도 함량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정보들은 감각에 의해 구분되는 향의 분포로 세분화되며 물질 분석의 단계로 접근한다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가 설계된 반응 조건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는 천여가지 화학물질의 칵테일이라 생각하고 마시면 더 매력적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마이아르 반응에서는 색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과 아미노산 몇 개가 연결된다고 색상이 변하지도 않으며 뒤따르는 열분의 반응들로 향 분자들로 깨져나가는 과정에서도 색상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색으로 변화한다 인식하는 마이아르 반응은 생성된 분자들이 고온 조건에서 중합되며 만들어지는 멜라노이딘이라는 색상 분자의 증가에 의한 다음 과정입니다. 흔히 알돌 축합이라 부르는 알데아이드와 캐톤 간의 화학 반응은 분자들을 연결시키게 되며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마이클 어디션과 같은 반응 역시 더욱 복잡한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전체적인 순서로 요약한다면 당과 아미노산이 쉬프 형성과 아마돌이 자리 옮긴 반응으로 복합체를 형성한 후 열분해와 중합을 거쳐 갈색 멜라노이딘 분자를 합성하기에 우리가 아는 원두가 완성됩니다. 수많은 향 분자들이 있었지만 커피의 정체성이자 핵심이라면 역시 카페인일 뜻합니다. 카페인의 여러 유용한 특성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혹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각성 효과입니다. 피로나 잠을 이겨내고 할 일이 많을 때는 유용하지만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이 되는 순간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곳 역시 뇌입니다. 아데노신이라는 화학물질이 중추신경기에 분포하는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하면 피로를 느껴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반대로 잠이 오지 않는 각성 상태가 시작되죠. 그 이유는 아데노신의 화학구조와 카페인의 구조를 비교하면 간단히 눈치챌 수 있습니다. 같은 형태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데노신 수용체가 아데노신 대신 카페인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이 결합하면 수용체는 평소와 같은 반응 대신 각성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카페인은 2시간에서 4시간 내로 수용체에서 떨어져 분해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피곤한 순간 잠을 잊은 채 몇 시간 더 버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효과입니다. 사람은 깨어 활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아데노신이 생성되어 증가합니다. 아데노신이 생성되는 것은 사람의 활동과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사이클에서 확인할 수 있듯 ATP로부터 시작됩니다. ATP는 생명활동을 위한 연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신호 전달을 위한 이온 채널, 근육의 움직임, 효소의 작용 등 생명유지와 동작을 위한 모든 곳에서 ATP는 가장 효율적인 연료로 사용됩니다.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명칭처럼 아데노신 분자에 인산 3개가 연달아 결합한 형태입니다. 우리 몸은 인산 구조를 깨뜨리며 아데노신 1인산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용된 연료는 다시금 대사 과정을 통해 복구되기도 하지만 생성된 아데노신 1인산이 물과 만나며 가수분해를 통해 아데노신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깨어 숨쉬고 움직이는 활동 시간 동안 꾸준히 아데노신이 증가해 피로가 커지며 수면을 하게 되는 것은 이 간단한 3개 분자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카페인은 가장 얻기 쉬운 합법적 각성제인 셈이죠. 카페인이 커피 유효 성분의 전부는 아닙니다. 커피 체리에서 얻은 후 별다른 가공이나 로스팅을 하지 않은 녹색의 생커피콩은 건강보조제로 사용됩니다. 여러 성분 중 클로로젠산이라는 분자가 가장 중요하죠. 클로로젠산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커피에는 클로로젠산 자체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스팅 과정 동안 이 물질이 분해되기 때문인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로로젠산의 구조가 로스팅을 통해 깨지며 커피산이라 불리는 카페익 엑시드로 변화합니다. 이름 때문에 카페인과 카페익 엑시드가 매우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로 오해될 수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로로젠산이나 커피산은 불면을 유발하는 효과는 없으며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에 해당합니다. 세포 노화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라디칼 등이 주위의 정상세포액에서 전자를 빼앗아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대신 전자를 제공하는 과정을 항산화라 부릅니다. 그리고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처럼 뭔가 폭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카페인을 이용해 합성할 만한 폭발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딱히 만들 만한 폭발물은 없습니다. 유기화학 반응은 단계를 밟아가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야 굳이 카페인이라는 시장 물질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하나의 상식 정보를 드리자면 질산암모늄 등으로 폭발물을 제조할 때 커피 가루를 10%가량 혼합하면 폭발 세기가 증가하긴 합니다. 물질 합성이 아닌 제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소속도 증가 등으로 폭발력이 무려 1.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우리는 위험물을 다루지 않는 교육 채널인 만큼 카페인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재미있는 사례를 마지막으로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커피를 먹는 이유는 맛과 향 때문이지만 카페인 공급을 위해서인 경우도 많았죠. 결국 고카페인 함량의 에너지 드링크가 개발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을 고려했을 때 목적에 걸맞게 에너지 드링크는 더욱 높은 양의 카페인을 갖습니다. 심지어 콜라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 또한 유명합니다. 카페인의 작용이 수면 억제와 각성에 있었으며 집중력 향상 등에도 관여합니다. 각성이라는 단어가 매력적으로 들리죠. 물론 카페인은 인체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분자인 만큼 의료 목적으로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들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이 작용하는 아데노신 1번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분자를 만들어내면 커피 유사 각성제가 아닐까요? DPCPX라 쓰인 이 분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확히는 다이프로필 사이클로펜틸 잔틴이라는 분자입니다. 이름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별로 뜯어본다면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프로필 작용기가 2개 그리고 고리 형태의 5개 탄소 구조 하나인 사이클로펜틸이 잔틴에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잔틴은 카페인을 비롯한 분자의 공통적인 기본 구조 명칭입니다. DPCPX의 여러 효과 중 재미있는 것은 DOY라고 줄여 부르는 2,5-다이 메톡시 4-아이오도 암페타민이 유도하는 환각 반응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엑스터시라고도 불리는 MDMA가 유도하는 도파민 방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는 합법적인 각성제일 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언제든 비합법 명력으로 간단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는 바로 양자점입니다. 2023년 노벨 화학상 주제이기도 했던 양자점은 자외선과 같이 고에너지의 보이지 않는 빛을 흡수해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한 가시광선 등의 빛을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나노입자를 의미합니다. 카페인이 양자점의 발광 능력을 향상시킨다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커피 폐기물이나 카페인을 직접 이용해 파란색 빛을 내는 탄소 양자점인 카본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커피는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안전한 물질인 만큼 커피로 만든 양자점으로 종양치료를 하는 연구도 이미 여럿 이루어졌을 정도니 커피는 생각보다 더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흔히 커피의 핵심이자 전부가 카페인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커피 속에는 그보다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페인 또한 졸음을 이겨내기 위한 각성재료의 쓰임 외에도 의료나 첨단 연구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색과 향이 변화하는 커피콩의 로스팅은 마이아르 반응으로 요약되지만 실제로는 본격적인 화학 반응의 현장입니다. 로스팅 동안 진행되는 쉬프 염기 형성, 아마돌이 자리 옮긴 반응, 알돌 축합, 마이클 첨가 반응 모두 실제 화학 실험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명한 반응들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실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생각을 조금 바꿔본다면 화학도 그리 낯설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